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회원 정보를 받아서 서버 쪽으로 전송하는 폼을 작성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이어서 사용자가 전송한 회원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 예를 들어서 egoing.gmail.com, 닉네임은 egoing, 비밀번호는 16개, 1111111 이렇게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정보는 현재 auth 밑에 있는 register라고 하는 메소드로 전송이 되죠. 현재 페이지로 다시 전송을 하는 거죠. 일단 로그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송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고 있죠. 그것은 현재 auth register라고 하는 것이 회원 정보를 받는 기능만, 뷰에 대한 기능만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에디터로 돌아가서 register라는 메소드를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register라고 하는 뷰를 로드하는 로직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받게 되면 그 데이터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작업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form validation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form validation이라고 하는 이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form validatio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서버에서 전송되는 이 데이터들의 데이터의 이름을 알아야 되죠. 예를 들면 이메일 같은 경우는 네임 값이 이메일이라고 한 이름으로 전송이 됩니다. 닉네임 같은 경우는 닉네임이라는 이름으로 전송이 되죠. 비밀번호는 패스워드, 또 비밀번호 확인은 리 언더바 패스워드라는 이름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받는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 메소드 안에서는 이 form validation의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유효성을 체크하는 로직을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야겠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를 했고요. 우선 이메일이라는 이름으로 전송된 이메일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는 이메일 주소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이것은 나중에 만약에 포멧 에러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출력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는 required라는 것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메일 주소 정보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 주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고 싶으면 이런 정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파이프라고 하죠. 그 뒤에 validate email이라고 하게 되면 이 입력된 정보가 실제로 이메일의 포맷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고요. is underbar unique 그리고 user.email이라는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중에 유저라는 테이블을 확인하고 유저라는 테이블 안에 여러분이 제출한 이메일 주소 예를 들면 egoing.gmail.com이라고 하는 이메일 주소를 쓴다고 한다면 그 이메일 주소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또 그 이메일 주소에 해당되는 행위 실제로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내부적으로 질의해서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존재한다면 에러를 발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작성해 주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까지도 암시적으로 내부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코드를 제가 준비한 것을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제가 세 줄을 추가했죠. 닉네임에 대한 정보,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에 대한 정보를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이게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닉네임 같은 경우는 이 5글자에서 20글자 사이에 길이를 허용을 하고요. 비밀번호는 최소 6글자에서 최대 30글자까지를 허용을 합니다. matches re-password라고 되어 있는 것은 re-password라고 하는 비밀번호 확인 정보와 이 패스워드, 즉 비밀번호라고 하는 이 필드에 입력된 값이 서로 일치해야지만 이 프로세스를 통계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폼 밸리데이션에 대한 이 결과는 여기 있는 폼 밸리데이션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할 때 비로소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정보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뷰 페이지로 전달이 되는데 결과가 전달된다는 것은 이 레지스터.php라고 하는 이 화면, 즉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될 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예를 들면 이메일 입력해야 되는데 이메일 포맷이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비밀번호를 너무 짧게 작성했다거나 그런 결과를 이 위쪽에다가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인 바로 이 부분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밸리데이션 언더바 에러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변경을 했습니다. 위치나 디자인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은 이해하시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만약에 제가 이메일 주소를 이고잉이라고 이메일 주소가 아닌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 어드레스의 형식에 맞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뜨죠. 제가 이메일 고백이고잉 지메일 닷컴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은 잘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집니다. 내용이 그런데 다른 정보들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회원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전에 제가 이메일 정보를 이미 입력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면 입력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이 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정보를 표현하는 부분 즉 input의 여기 value라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생긴 부분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입력했던 이메일 정보가 여기에 이렇게 채워집니다. 여기 있는 이 value 정보를 나머지 다른 필드에다가도 다 제가 일괄적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닉네임이니까 닉네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비밀번호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 이 피드백을 주는 메시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언어 설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validator 또는 language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언어 설정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form validation을 실행을 한 결과 성공적이라면 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true를 리턴하고요. 만약에 뭔가 데이터 포맷이 성공적이지 않다 또는 유효하지 않다 하면 false를 리턴합니다. 그러면 if 그리고 false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고 그리고 true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채움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false라고 한다면 다시 사용자에게 양식을 입력할 것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register라고 하는 view 페이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성공이라고 한다면 사용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기록하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것은 이 모델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모델을 컨트롤하는 부분을 넣기 전에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암호화시키는 절차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용자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때 이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만에 하나 유출되더라도 그것이 더 큰 공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동영상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집중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